그만 봐. 핸드폰을 찍어서 빡대해 가지고. 왜 하는 게 왜 뭐? 다 고용은 게 왜. 머리는 잘 쓰고 하잖아. 아니 이 친구랑 앞으로 발전성은 분명히 있어요. 노력이, 노력하면. 아니 지금도 많이 노력해야 하고. 노력 많이 하고 있어. 노력 많이 하고. 많이 바꾸려고. 말하지 말아야지. 내가 얘기를 한다니까. 옆에서 말하길 받아줘.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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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그럼 말하면 안 된다고. 장모님 한잔 하시고. 한잔 하고 다시 한 번. 맘 되게 맞는다고. 호선한테. 다음에 뭐 다음에. 다음에. 내가 하려고 하면 지가 말아. 너무 잘 맞추시고. 야 니가 지금. 점점이 앞에서 말을 먼저 해버리면. 그러지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지. 가만 있어야지. 또 혼난다. 그렇잖아.